나의 삶을 그 품께 맡길래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자신의 깨달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깨달음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애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받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나 차별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화평의 복음에 관하여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화평의 복음은요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함옥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온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요? 온수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없이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같이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골로세서 1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같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수가 되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당신과 온수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녀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지약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셨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수치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빨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옹과 철옹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을 받으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셨고 영원히 그 육체를 떠나는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다라고 외치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헬라로 보게 되면 이 말은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창산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화목은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화목은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당연히 손을 내밀어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화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합평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은 중간에 막힌 담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수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그럼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말하면 율법이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을 위하여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허물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하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누군가가 온수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의신 하나님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온수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안하고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온수된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하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온수를 맺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역시 내가 크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하목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우서 5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하목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목할 수 있을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목제물이 되신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코넬리오의 가정에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복음을 정리하여 말합니다 자 43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여느니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함을 받는다 하여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 받고 죄를 사함 받게 되면 의롭담을 얻게 되고 의롭담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제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입니다 누가 죄를 사함 받아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제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로움과 우리 인간의 선행과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와 업적에 의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와 업적으로 제사함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4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여는 일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함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열신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때문에 제사함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그의 이름을 힘입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는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다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대변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 크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하신 그 모든 사역이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의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필리포스 2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파송받았던 70인 전도단도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 같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나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명이 된 자가 여러분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열정과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힘입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하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하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닌 하나님과 하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제산받고 의롭다 하심을 놓고 하나님과 하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평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평을 누리자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하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서 누리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즐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즐기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하목하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과의 하평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안에는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을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리 탐훈한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매임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이 말은 봉사와 사역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지만 나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이 내게 맡거진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건 역시 누림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누림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누림이 없이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이 맡겨진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환희와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보세요 여러분 마그네나의 환상을 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빌립바로 왔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 정도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옷은 찢겨지고 몸은 퉁퉁 붓고 발은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날 저녁이 어떻게 했죠? 발은 착고에 매이고 몸은요 여러분 맞아가지고 퉁퉁 부어오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로가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환희 영적인 환희가 몰려드는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몰려드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들은요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양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좁은 길을 걷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로를 경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합평을 누려야 합니다 합평을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현장 속에서 예배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권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 합평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죠 아무리 보배롭고 존경한 것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즐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합평을 간직하지만 말고 여러분 마음껏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가 그 합평을 누리며 즐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면 사탄이 찾아오죠 그리고 반드시 사탄이 그 죄를 까발리고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참소하고 정지하고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까발리고 참소하고 정지할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이라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지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는 겪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환란을 막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막 배신을 당하고 사업의 실패를 의미해서 경제적인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과 환경의 매임을 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화평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로 말미야마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임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임을 당하면 매임만큼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매임을 당하고 문제의 매임을 당하면 여러분은 겨우 다 깨어나도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일곱 번 쓰러졌을지라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기 하늘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다시 내가 일곱 번 쓰러졌을지라도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